벌벌벌은 저희가 연산동에 제가 살면서 우리 집 근처에 제가 일자리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 이제 일을 만들면서 동시에 저희가 같이 살고 있는 강아지들이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을 하면서 강아지들까지 케어할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동네 근처에 계속 뛰어다니면서 부동산국을 보다가 7년 정도 뛰어있던 진짜 노후화된 건물을 발견했고 거기를 카페 공원으로 보면서 저희같이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과 같이 연주와 강아지들이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을 상상하며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카페를 하고 싶어서 카페를 시작한 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사업이라는 걸 시작을 했고요. 비어있던 공간과 정평가에 있던 공간에 청년들의 컨텐츠, 청년들의 감성을 담아서 공간기획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. 그 사업을 하는 업체 이름이 이제 모먼츠라고 하고요.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모든 공간을요. 누가 뭐 at the moment라는 이름으로 붙어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순간이라는 뜻이거든요. 저희가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 순간들에 조금 너무 우리 순간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moment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. 현재 이게 세 번째 공간입니다. 세 번째 공간이고 앞으로도 계속 공간들을 프랜차이즈처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누군가의 니즈나 욕구가 발견되었을 때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간기획 사업들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. 지금도 제 꿈은 대단한 것에 할 일이거든요.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? 교육이 필요할까를 처음에 생각했는데 교육보다 더 중요하게 딱 공이더라고요. 그렇죠. 사람의 삶압을 세요. 제가 비용리단체를 하면서 느꼈던 게 제가 행복하지 않고 제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를 가르치고 내가 행복하다를 주장하는 게 한국 사회에서는 힘들다고 해요. 제가 잘 나가고 대안학교 운영하면 벤처 타고 다녀야 와 대안학교 진짜 철학이구나 어쨌든 사람들의 가치평가 비중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제가 남들이 생각하는 성공으로 공전에 들지 못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1차적으로 여러분께 진심으로 오신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한번 보면 국물도시키고 한국 사회에서의 변신해 한국 사회에서 모든 분들께 기회가 온천히 이국사의 도로를 지미하는 것이 일ами가 있는 것 같아요. 이 시각 들리는 것을 적봉한 문제들에게 한 번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. 오늘의 주저앤는 서울